아 이거 마중당하다 뭐야 얘 마중당하다 이형 타면 야야야 뭐하는 거야 너 뭐해 내 차에 뭐해 으악! 으악! 죽었어 내 차에? 어 야 지금 시아가 도망간다 얘 너무 무서워 딸기 따는 여름이 나 닮았어? 어 똑같은 포즈 해봐 가자 재밌겠다 완전 같지? 어 여기인가 봐 거기 채우는 건가 봐 헐 야 여기 닭도 있어 아 닭 무서워해 아 닭 무서워해? 어 여기 나 이런 비닐 알아서 본 적은 있는데 들어가 보는 건 처음이다 맞아 따라따라따 헐 헐 헐 괜찮아 이쪽 줄부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벌이 너무 많은데? 벌만 공격 안 하면 얘네도 우리한테 공격 안 해 머리 미연이 어 벌이 지금 안 나오면 수정이 안 돼 딸기가 안 돼 빨리 들어와 네 빨리 가 너가 먼저 가 아 절대 안 물어 여기서 빨간 딸기는 내가 찾는 거구나 서울 딸기는 아주 빨갛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얘를 만지면 안 돼 네 알을 만지면 안 되고 얘를 어떻게 내 소리가 나게 어 내가 앞에 벌이 가로막았어 어디이 나 없어 어딨는데 먹잖아 왜 거짓말해 여기 있다 빨간 딸기 여기 이것 봐 오 빨갛다 여기서 또 야 그렇게 해서 하루종일 사겠다 어 여기도 있다 또 어 잘 안 돼 여보 농촌소년가 딸기소년 응 서울 토박이 여기 있다 여기여기 와 왕건이! 왕건이! 왕딸기! 잘한다 우리 도치! 와 맛있어 보여! 잘했지? 응! 야 오기 싫다더니 아 찡찡거리더니 막상 오니까 좋아하면서?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름이 좀 따 볼래? 응 딸기야! 딸기야! 오기! 딸기야! 아 여기 있다! 어머! 왜 구매해! 여름이 왜 구매해! 똑! 잘했지! 어? 아니요x3 빨리 나 못해 잘 봐봐 봐봐 이렇게 여기 있지? 여기를 이렇게 잡고 안 되는데? 뚝! 어? 어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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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ah 너 못하면서 나 하대? 빨리 가! 아 여기! 됐지? 맞아 이렇게 하는거야 아 여기도 있어! 얘도 따야지! 으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딸기 못생겼어 나도 못생긴 거 봐. 잘 따지. 와 딸기 소녀인데. 내가 여기보다 잘하는 거 같은데? 새질이 많아. 딸기 농장 하라고 봐. 대단해. 진짜 너의 같아. 우리 재미있어? 완전 내 스타일이야. 너무 예쁘지? 잘 땄네. 나 닮아서 예쁘네. 딸기 주제에. 너무 덥다. 안 닥쳐. 안 닥쳐? 어떡해. 우리 엄마 닮아 딸기 가져왔는데. 내가 그렇게 뭉툭하고 못생겼어? 씻어볼게. 하나 먹어볼게. 씻어놨어. 씻어놨어? 오 적둥이 딸기. 너무 맛있어. 맛있어? 마트에서 파는 거 보다 더 맛있어. 구경용 딸기라 그래. 맛있지? 왜 이렇게 달아? 잔 표정이 아닌데 그건. 여기다 이제 넣고 물을 가져가야 되잖아. 우리한테 잼을 만들어야 돼요? 잼을 넣어야 돼요. 덩어리 뒤에. 우와 잘 있네. 잔살이 아프잖아. 내 턱 수염 같은데? 몸도 했어 안 했어 오늘? 했어? 안 한 거 같은데? 했어. 약간 물컹물컹해. 왜 하고 싶어? 응. 안 돼. 왜 욕심쟁이해. 재밌다. 와봐 할래. 뭐하냐? 어디 아까워? beans 만들어야 돼 딸기잼 버RI cancelledja. 변해서 너무 매워 있었어. 진짜 딸기잼가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아? 이건 이 똥! 딸기죽이다! 죽! 됐습니다. 아들 져줍니다. 공격장으로 시작합니다. 이렇게만 좀 저어주세요. 어느 유치원에서 왔어요? 재밌냐? 재밌어 보인대? 거뒀어. 귀여워. 으응 이러고 있네. 아니 너가 더 귀여워. 잘하지. 응. 딸기 농장에서 일해. 내가 딸기 농장에서 일해. 면. 너 왜 웃으면서 해. 응? 왜 웃으면서 하냐고. 막아서 안 했네. 웃었잖아. 너무 맛있습니다. 소탕을 많이 안 낼 거예요. 하나, 둘, 셋. 만화에서 마녀들이 독약 같은 건 안 돼. 독국물, 독국물. 소리, 소리를 들어야 돼, 소리. 그치, 그치, 그치. 먹을 수 있는 거 같지? 잼이 아닌데 이거. 딸기죽. 나 여기다 담는 건가 봐. 이거 같이 찍어 먹는 거 봐. 맛있게. 먹을 생각만 하고 박여러라고. 딸기를 먹어야지 그럼. 감성으로요, 딸기는? 이건 그렇네? 일단 이거는 내 거, 이건 여름이. 그러면 내 거는? 다음에 만나요? 아, 다음에 나 혼자 와서 해가라고? 답내 엄청나게. 이걸 그냥 빵에다가 찍어 먹는 거야? 엄청 뜨거울 것 같은데? 그니까. 어, 쨈 같애. 어, 그러네. 흑크색이야. 뜨거, 뜨거. 난 좋지? 응, 진짜 딸기쨈 맛있네. 흑크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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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먹어. 맛있다. 우리가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. 딸기 담는 여름. 두통 안 나올 것 같은데? 이거 많은 게 내 거거든? 많은 게 내 거야? 흑크색. 고양이가 내 거야. 근데 왜 양이 달라? 잘 모르겠어. 욕심쟁이야. 원래 내 거랑 여름이 건데, 여름이는 다 해 주지 못해. 그래, 고마워. 흑크색. 흑크색. 고마워, 두 개나 있다. 그. 감사합니다. 어디 가? 못 가게 하는데? 어디 갔다가 다 끝나니까. 형님, 안녕히 가세요. 이름이 똥꼬예요? 응, 똥꾸. 안녕, 똥꾸. 똥꾸, 안녕. 안녕히 갑시다. 가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땠어? 재밌었어? 응, 완전. 소원 풀이 했어? 어, 똥꾸야! 왜 왔어? 가지 말래, 우리. 가지 마? 가지 마. 야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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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! 이거는 받은 거다. 내가 만든 거 아니야. 완전 재밌었어. 여보, 근데 가게 시민을 같이 맞아서 고마워. 귀찮다고 했지. 아니, 근데 사실 완전 내가 더 즐긴 거 같은데? 그러니까. 너 계속 웃으면서 만들었어. 내가 언제? 하나도 안 웃었어. 여보, 나 딸기 하나 줄까? 씻지도 않은 거야? 침으로 씻어줄게. 예? 하나도 먹고 가. 아니, 완전 유기농이라 안 씻어도 괜찮아. 유기농이어도 농약이 있지 않을까? 농약 없어. 안 주고 안 주고. 맛있지? 한번 먹어볼래? 아니. 아니, 톡? 오케이. 넌? 아하하 감사합니다.